여기 마지막 동이죠, 이제? 그렇지. 야... 이거 뭐야? 빛깔이 아주... 한 번 더 보고 있어요. 한 100평 정도. 아, 거기? 네. 거기 한 번 더 가면 끝나네. 거기 종류가 많아가지고. 야... 아마 국내 최대지 않나? 여기 이 정도 농장이면은 썰프로야 국내 비닐하우스 최고 농장. 최대 농장. 최고이자, 최대 농장. 빛깔으로부터 해서 약간 이제, 침엽수 같은 계열이 한 1m 넘으면 이뻐지고 1m 이하로는 별론데 이곳에 오시면은 크기별로 근데 아마 거의 다 사신다고 하면은 1m 50cm 정도는 사실 것 같아. 1m 50짜리가 이쁘네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이 정도. 이 정도, 1m 50 정도. 그렇죠.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면은 집에 하나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근사하네.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저... 귀한 정도가. 이쪽에는 저... 율마. 율마. 저기 율마. 지금 뭐 빵이 지금 한 20m 되는 율마 빵도 있고. 이게... 항상 도실래요? 가서 보죠. 저거 뭐죠 이거? 이게 뭐라고 하더라? 저기... 올리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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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브.